안녕하세요. 인물연구소 드림빌더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당신이 돈이 없는 4가지 이유, 돈의 경제학입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와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절대 가르쳐주지 않는 95%를 위한 돈의 경제학, 돈의 비밀을 깨달아 일하지 않는 세계로 가라. 우리가 경제학을 배운 적은 없지만 마치 경제학인 양, 우리가 배운 한간인은 이것이죠. 열심히 일하면 그 대가로 부유해진다. 혹은 열심히 공부하면 그 대가로 부유해진다. 여기서 열심히 일하라라는 말은 시간과 열정을 난과 비교해 더 많이 쏟으라는 말인데 지속하기도 어렵고 부유해질지도 미지수입니다. 그리고 열심히 공부하라라는 말은 위에서 설명한 국가를 운영하는 대리인 관료가 되거나 의사나 변호사처럼 기술과 학문적으로 희소성이 있는 직업을 택하라는 말입니다. 이는 옳다고 해도 그걸 해낼 사람에게만 해당하는 말이죠. 따라서 95% 이상의 사람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말입니다. 이 책에서 다룰 경제학은 소외된 이들 95%를 위한 경제학입니다. 당신이 돈이 없는 네 가지 이유 첫 번째는 돈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돈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돈을 버는 첫걸음입니다. 돈이 무엇인지 모르면 돈을 벌어도 커지거나 오래 머무르지 않습니다. 또한 돈을 벌더라도 돈이 가치를 발휘하지 못합니다. 돈은 시간입니다. 우리 대부분은 우리의 시간을 남을 위해 무언가를 하는 데 사용하고 그 보상으로 돈을 받습니다. 남을 위해 서비스를 해주든 남을 위해 음식을 만들든 남을 위해 제품을 만들든 우리는 우리의 시간을 쓰고 그 대가로 돈을 받습니다. 아무도 그냥 돈을 주지는 않죠. 거지도 구글에야 동전이라도 얻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인생에서 절반만 일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사람은 돈을 벌기 위해 인생에서 절반의 시간만 일합니다. 실제로 근로자들은 하루 중에서 8시간을 일하기로 계약하지만 야간하는 시간과 오가는 시간을 포함하면 대략 하루의 절반을 일하는 데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저 내가 가진 시간만을 사용해 돈을 버는 것이죠. 그래서 자는 동안에도 돈을 버는 방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어렵다면 내가 일하는 동안에도 누군가 나를 위해 일해서 돈을 버는 방법을 만들어야 하죠. 이 방법은 앞에서 설명한 대로 자본을 축적하고 그 자본이 투자되어 움직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자본으로 누군가 일을 하게 되고 내가 자는 동안에도 자본이 커집니다. 세 번째는 자기 능력으로만 일하기 때문입니다. 돈을 벌려면 확실하게 깨야 할 고정관림이 있는데요. 그것은 돈은 자기 능력으로 벌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자기 능력으로 벌여야 하지만 돈을 버는 데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기 능력으로 돈을 버는 방법은 가장 낮은 수준의 첫 번째 방법입니다. 테슬라의 CEO인 일론 머스크도 자기 능력으로만 일하지 않습니다. 수많은 직원의 시간을 조직하고 아이디어를 모아 일합니다. 그리고 우리와 같은 개인 투자자나 기관 투자자로부터 자본을 투자받아 일합니다. 마지막 방법인 자본을 투자받아 일하는 방법은 자본을 대량의 시간으로 바꾸는 방법입니다. 자본은 하루에 한 명이 8시간씩 일해 100일 걸리던 것을 100명의 시간을 사서 8시간 만에 해결하도록 해줍니다. 네 번째는 부자가 돈을 버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자들이 돈을 투자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방법 외에도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돈을 버는 부자들도 많습니다. 금과 같은 원자재나 곡물, 부동산, 주식은 물론이고 외화에 투자하기도 합니다. 인수합병에만 관심을 두고 그런 기업이나 인수자에게 투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부자들이 돈을 투자하는 많은 방법을 우리가 따라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전문성이 그들보다 낮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의 범위에 따라 부자들이 투자를 복제할 수 있습니다. 신경 쓰지 않고 투자의 상위 1%, 0.1% 부자들이 수익률을 내는 ETF와 같은 방법이 그것입니다. 세계 최고의 시장에서 최고의 기업에 투자하십시오. 이상하게도 사람들은 단기적인 성과에만 집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장의 과실을 가져가는 사람은 대부분 장기 투자자입니다. 처음부터 계속 강조한 대로 일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쓸 돈이 있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할 수 있다면 그 가치를 최대한 키워야 합니다. 그러려면 20년 후 1억보다는 현재의 1천만원이 훨씬 가치가 있습니다. 운용보수 0.1%, 세금 몇 퍼센트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는 이유는 현재의 작은 차이가 장기적으로는 엄청난 차이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연간 10%, 12%, 15%는 20년 후 어떻게 달라져 있을까요? 돈을 대할 때 세 가지만 기억합시다. 첫째는 실제 돈의 크기는 상대적이지만 시간에 따른 돈의 크기도 상대적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30세 청년에게 100만원은 스마트폰 한 대값이지만 잘 투자하면 35년 후에는 128배로 커진다는 사실을 항상 떠올려야 합니다. 둘째로 큰 돈과 적은 돈을 사용할 때 적은 돈을 더 신중하게 대해야 합니다. 큰 돈은 누구나 신중하게 사용하고 투자하지만 작은 돈은 적은 돈은 많은 사람이 아무렇지 않게 대합니다. 1억원도 1만원 1만원이 모여야 만들어집니다. 세 번째는 큰 돈을 만들려면 인내가 필요합니다. 소위 대신 저축을 선택하는 인내, 투자한 돈이 복리로 불어나는데 필요한 시간의 인내가 그것입니다. 오늘 방송의 요점은 당신이 돈이 없는 네 가지 이유, 돈의 경제학이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인물연구소 드림빌더는 꿈을 이룬 사람들의 생생한 이야기로 여러분의 꿈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